안녕하세요. NCS 자기개발능력 담당 강사 송정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자기개발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기개발능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출제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질문하고 많이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종 어떤 기업에서도 이 파트를 출제하기도 하지만 여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개발능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기개발능력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아인신능력과 자기관리능력 그리고 경력개발능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자아인신능력의 경우 자신의 흥미, 적성, 특성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아인신능력의 세부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자기 이해, 자신의 능력표현, 문서정보평가 등이 있으며 다음으로 자기관리능력에는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목표 정립,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단계와 자기통계 그리고 자기관리규칙의 주도적인 실천 부분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력개발능력에서는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동기를 갖고 학습하는 능력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요소에는 산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력개발계획수립, 경력전략의 개발 및 실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시간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자기개발능력을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 특성 등을 이해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스스로 관리하며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자기개발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자기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과 관련된 장애 요인을 해결할 수 있고 자기개발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기개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기개발과 자기개발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개발은 자신의 능력, 적성 그리고 특성은 강점과 약점을 찾아서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관리해서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개발이라고 합니다. 자기개발 능력은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 등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자기 발전 목표를 스스로 수립하고 성취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개발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느냐,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며 변화 아닌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설정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기개발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개발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개발의 주체와 객체는 모두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나를 위한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마다 자기개발에 지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들,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 설정과 알맞은 자기개발 전략과 방법을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자기개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뒤에서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거지만 가장 모듈형에서 많이 물어보는 자기개발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과 관련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개발하는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조금 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보다도 그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자기개발의 한 부분이지만 생활 안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개발의 특징이죠. 다음으로 보람되고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개발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기개발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아인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경력개발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제일 먼저 자아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인식은 자기개발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가장 첫 단계로 자신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르게 인식해야 적절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업생활과 관련해서 자신의 가치, 신념, 흥미, 적성, 성격 이런 것들을 본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자아인식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내가 알고 있는 나를 확인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는 그런 것이 바로 자아인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방법도 있으며 표준화된 검사의 척도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것에 강점이 있는지, 어떤 것에 약점이 있는지 내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표준화된 검사는 우리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MBTI나 아니면 인성검사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된 검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자기관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이해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행동하고 업무 수행을 관리, 조정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과정에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가 수립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자아인식,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자기개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과제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지난 후에 어떻게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다면 일정을 수립하고 이제 자기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기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피드백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을 자기관리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하느냐 경력개발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개발은 일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과 관련된 경험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의 경력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피드백하는 과정이 바로 경력개발이죠. 경력계획은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진행하는 과정이 바로 경력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력관리니 경력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꼭 마지막에는 피드백까지 하는 과정이 경력개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어떻게지만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자기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개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지만 자기개발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자기개발에 우리의 욕구와 감정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입니다. 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에 따르면 생리적인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욕구들이 하위에 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만 자기실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욕구가 합리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자기개발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밑에 있는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생을 걸쳐서 봤을 때 우리가 주로 25세, 25세 미만의 욕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식주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난 이후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요.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위험이나 경제적인 위험, 국가 차원에서의 위험 이런 거에서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평생에 걸쳐서 나이로 살펴봤을 때는 25세에서 30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아니면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욕구는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로 따졌을 때는 30세에서 45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이제 존경이라는 존경의 욕구가 있는데요. 단순히 어느 집단에 소속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로 따지게 되면 45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실현의 욕구인데 우리 일생에서 봤을 때 정년 이후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실현의 욕구는 이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또는 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잠재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최고 위에 있는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충족이 되면서 마지막에 자기실현이라는 이런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룬이 자기 중심에 제한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인식의 틀 안에서 사고하는 이 제한적인 사고니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다소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환경, 문화적인 장애 요인이 있는데요. 현재에 익숙해져 환경과 문화의 틀 안에서 그 일을 지속하려고 하는 습성이 자기개발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개발을 모르는 경우에도 자기개발의 방해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개발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교육기관 아니면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훨씬 더 자기개발을 하는데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